아니 그 박정현 씨 하면 제일 그게 일단 애들이 막 진성 가성 막 네 아 조잡한 손짓을 요거 한 번만 살짝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진성 가성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박정현이다 예예 진성 가성 다 쓰는? 예 그거 좀 좀 꿈의 뒤에는 막 난리 나잖아요 생각나세요 하나 있네요 네 공부를 해주세요 뒤돌아서네요 다시 그때처럼 나 이제 울게요 뭐 이런 거 와 너무 매력있다 너무 매력있다 나중에 가르쳐줘 네? 가성은 한번 갔다 가는 거죠 네 계속 진 진 진 진 진 진 진 가 진 야 너무 좋은데 이거 네 그거 다시 한번 가르쳐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그거 배워야 돼 진성 가성 나 이제 울게요 나 이제 울게요 네 네 한번 좀 교수님 돼요 이거? 나 이제 울게요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게 다 돼요 다 돼요 윤재석 씨 돼요? 나 이제 울게요 네 되잖아요 나 이제 울 약간 요들송에서 많이 성불되신 거예요? 해마다 나 이제 울게요 요롤레이 요롤레이 다른 거예요 요들송 뭘 나가요 뭘 나가 무슨 일이야 JTBC JTBC 한글자막 by 한효정